자 KSF 15바퀴 15바퀴 캐릭터 가격이 낮춰졌구나 오케이 갑시다 렛츠고 반인데? 반인데? 아 렛츠고 일단 첫번째 순화로 야무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그쵸 확인하세요 항상 본인분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아 의자가 지금 너무 많네 잠깐만요 단결 오늘 저 혼이가 빠져갖고 좀 살짝 허전하네 이따 또 잘 시간 돼가지고 그치 내일 또 일요일인데 내일 짜파게팅 했나 자 나그네니 업무 갑니다 아 나이스 카페트 아 대출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어? 앙컴님 지인분 오신 것 같은데? 방어에? 굿게로부터 굿가루 소홀하겠습니다. 충전훈련이요? 충전훈련은... 아 저는 죄송하네요. 동백꽃뿌리님 추천 감사합니다. 동백꽃뿌리님 추천 감사합니다. 충전훈련입니다.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가자! 앞이 2개구나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음~~ 치위해사 어어 삐머나? 지금 에임이 좀 흔들리는데? 지금 에임이 좀 흔들리는데? 안돼! 한 방같은데? 한 방같은데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자파랭 님이 나이도 지금 거의 어린 편 아니에요 올해 다섯이신가 저는 어우 후니 아 당연히 알죠 계산사님 노동에 자꾸 끼면 안 돼 아우 이걸 가볼까 아 당시 서른다섯이 누구였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이런 가죽 가본이 좋습니다 아프리카 분들 제 유튜브 방송도 많이 봐주셔야 되요 저도 일단 제가 유튜브가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킨 버거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좋아 중독님 051에 안 돼요 지금 부산 어 겉다그레님 안녕하세요 지금 다들 자르시죠 우리 편이 너무 잘하고 눈 없잖아 그러면 바로 또 들어가 바로 베이스 달려 1.4의 스피드 아 아 아 두번째 세제 잡았어야 된대 멍둥이도 지났어 정훈아 윈채가 돌아오고있다 윈채는 쏠때 침착해야해 좀 안되네 자 과연 사장님 와 맞다 종도님 어디가시지? 사장님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회배하였습니다 깨비 어? 내밀 오 내밀쓰나? 오케이 리버 갑니다 와 외래 안 맞노? 와 외래 안 맞노? 안 맞노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안죽어와 어? 아 지금 너무 거시하긴 하다니 자 1.4에 어 날아간다 오케이 좋아 렛츠고 오세요 왜 안오셔 오 빼앗긴다 가야해 아군이 회배하였습니다 깨비 깨비 와 근데 확실히 느리다 가는데 하루종일 걸리네 거짓말 아, 이거 나 있다 자 첫판 스나브 30개 가나요? 띈다 이거 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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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고 잘못 샀네 아 맞았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샌드 오르지 마 제발 스페셜 포인트 끌어 어 반 반 반 까비 오케이 반 반 반 반 반 감사합니다 아 특정사님이 샷샷 하주신거에요 아닙니다 조크죠 조크 박범님은 기분 나쁘시면 안돼요 박범님 안녕하세요 특정사님이 장난치신거 같아요 1.4 속도로 하니까 스피드 는 느려도 샷은 괜찮은끼리 1.4 속도로 폭력하려고요 4.4 속도로 폭력하려고요 그..그 시옷이 아닙니다 4.5 속도로 폭력하려고요 자 스나 둘인데 WP합니다 아 자 원, 투, 한발 남았죠 어? 박군님 들어왔어요 또 봬요 자 일단 상식킬은 2판 실패할 것 같네요 어? 설마 이치나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일단 첫판 스타트죠